한국 경제는 성장률의 가파른 추락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공경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라도 성장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국가가 빚을 끌어다가 나누는 일만 골몰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성장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죠 서울대 김세직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에 기고한 칼럼이 5년 1%포인트 하락법칙을 깨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칼럼입니다 이 논문의 요주는 김세직 교수가 2016년도 6월에 썼던 한국 경제 성장위기와 구조계획이라는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직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률의 가파른 추락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공경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라도 성장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처럼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만 남발하게 되면 한국은 확실하게 경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근본 원인도 직시하지 않고 진정한 성장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원을 낭비하고 장기 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김세직 교수는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 뚜렷한 하강 추세 없이 30년간 7에서 8% 이상의 높은 수준의 고도 성장을 구가했다 한국 역사를 통해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의 시대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가장 장대한 역사를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김세직 교수 주장입니다 1990년 중반 이후에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5년 임기에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장기 성격률이 규칙적으로 하락해 왔고 감속도 없이 미끄럼을 타듯이 추락해 왔다 이것을 김세직 교수는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7%대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6%대 김대중 정부는 5%대 노무현 정부는 4%대 이명박 정부는 3%대 정확하게 정권이 끝날 때마다 1%씩 내려앉는 겁니다 장기 추세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같은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죠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모두 대부분 인기몰이에 집착을 했습니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 이 법칙이 한국 거시경제 운영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동해 왔다 따라서 모든 경제정책도 이 경험적 법칙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수립돼야 된다 이 뒷걸음질의 법칙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에 모든 종류의 정책이 집중돼야 된다 장기 하락 추세선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정직한 해답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김세직 교수는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은 박근혜 정부에서 2%대를 지나서 현재는 1% 중반 2020년대에는 1.4% 정도를 통과 중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은행이나 한국정부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갖고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김세직 교수의 주장처럼 1% 중반 정도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의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는 누가 집권하든지 관계없이 성장률이 제로가 되는 0% 성장 시대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 6% 이상의 고도 성장을 맛본 뒤에 45년 이상의 지속적 성장 추락을 경험한 나라가 6개 국가가 있다 고성장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내리막길 그런 나라가 바로 독일을 제외하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입니다 다섯 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0%대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특히 그리스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929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스가 세계 1등, 2등하는 고성장 국가였습니다 성장률은 5.1%입니다 1981년도에 사회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도에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츠카 이 모든 나라 PIGS, PIG 국가라고 이야기했죠 이 나라가 다 정부빛이 많고 항상 경제 위기에 흔들흔들하는 국가입니다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봉착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나라들이 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츠카 같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따라서 장기 성장률이 하락한 이들 국가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츠카, 그리스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혁명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제로 성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대우각성에 아주 크게 깨우쳐서 아주 처절한 구조계획을 단행하지 않으면 한국은 0%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떨어질 거다 문재인식 경제정책은 그 시기를 훨씬 더 담기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숫자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좀 넓게 봐야 되고 김세지 교수는 만약 제로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위기 상황에 증명하게 될 것이다 장기 성장률이 2%까지 하락하면서 이미 한국은 조선, 해운 등 한계산업과 한계기업이 증대되고 일자리 부족과 청년 실업 증가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이 퇴행의 법칙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자리 실종과 실물 위기는 물론 금융위기까지 수반되는 복합적 위기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한국은 경제 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조업 몰락, 실업 급증, 국가 부채 급증, 사회대 갈대 급증, 노인빈곤 문제, 금융위기, 원화가치 폭락 이런 게 그대로 동시다발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투자 효율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양적으로 설비 투자 놀려가지고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를 흘리는 구조계획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를 흘릴 수 있겠느냐? 모든 분야의 경쟁 압력을 집어넣고 저효율 낭병 분야를 잘라내고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을 줄이고 민간 영역에 최대한 자유를 제공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 국가주의와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공공 영역을 키우고 국가를 키우는 그런 영역하고 전혀 반대되는 따라서 이런 추체로 계속하면 한국은 침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김세직 서울대 교수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입니다 김세직 교수는 시카고 대학을 졸업했고 거시경제를 전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로 되기 전에는 IMF의 선임에코노미스토로 활동했기 때문에 계량화된 분석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연구 논문을 집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 흘리는 구조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못하겠다 침몰하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